이게 잘못했다고 빌어도 봐줄까 말깐데 선배를 까놓고 잘못한 게 없다고? 오늘 내가 너 얼굴 싹 다 원상복귀 시켜줄까? 어? 안 꺼져? 형, 진짜. 야, 꺼져. 꺼져! 야, 김찬호 개나리라고 니네 학번에 소문낸 건 또 너지? 너지? 너잖아! 18학번 중에 제일 시험방부인 게 너랑 도경석이야. 야, 그래. 도경석 아는 것까지 네가 한번 다 당해보자, 어? 야. 가야. 미칫의 새끼. 내가 오늘도 아주 죽여줄까.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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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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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